안녕하세요 산자수 동의보감 큰세상 약초TV입니다. 자 오늘이 음력으로 초이틀입니다.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설 잘 보내셨죠? 올해는 더 건강하시고요 하시는 일 또 마음먹은 일 잘 이루어지길 소망드립니다. 자 일일약화 오늘의 약초는 달맞이꽃 뿌리입니다. 이 달맞이꽃을 한방에서는 월견초라고 하죠. 즉 월견초란 달월자에 볼견자 풀초자죠. 즉 달을 바라보는 풀이다 이런 뜻입니다. 그리고 이 달맞이꽃 뿌리는 월견근이라 하여 아주 귀한 약재를 쓰고 있고요. 자 지금 화면 보십시오. 제가 산자수 탐방 중입니다. 자 지금 이 언덕벽에 보니까 모진 겨울을 견뎌낸 이 달맞이 입안 보십시오. 입의 모습이 어떻습니까? 색상이 거의 붉은색이 갖고 올 만큼 그런 색깔이죠. 달맞이는 한겨울에 이렇게 잎이 납작한 상태로 땅밭에 붙어가지고 기울을 지나죠. 그러면서 내년 한 3월이나 4월쯤 되면은 이제 이 잎은 거의 말라지가 없어집니다. 그러면서 새순이 올라오고요. 그리고 꽃들 피우고. 자 사실 지금은 이 쥐산물 잎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. 요즘 양념 한 2월달에 나가셔서 이 뿌리 한번 캐 보십시오. 겨우 내내 영양소를 가득 먹으면서 뿌리가 아주 탄실하고요. 영양소 폭탄 덩입니다. 그리고 이 뿌리에는 인삼이나 산삼에 많이 들어있다는 그 사포리 성분이 이 달맞이에는 훨씬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. 그리고 몸에 좋은 영양소도 엄청 들어있고요. 자 제가 지금 뿌리 캐가 보십시오. 뿌리가 굉장히 크죠. 이 달맞이 뿌리 꾸준하게 활용하시면 암 환자에게 참 좋습니다. 몸속에 구석구석에 있는 암 세포를 사면의 작용도 아주 뛰어나고요. 그리고 관절염, 관절통, 류모티스 관절염 이런 뼈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도 이 달맞이 뿌리 환경을 활용해 보십시오. 효과가 뚜렷하고요. 그리고 피가 끈적끈적해서 즉 고지혈증 환자도 이 뿌리 채취해가지고 잘게 쌀을 말려 두었다가 다리에 먹어보십시오. 아주 좋죠. 그리고 혈관에 붙어있는 혈전도 녹여서 피가 아주 칼칼 잘 그대로 해주고요. 사실 이 달맞이꽃 뿌리도 어떤 학자들은 만병통시약이다라고 부릅니다. 그 정도로 약하고 좋다 이런 뜻이죠. 사실 작은 꽃게 그냥 들고 나가서 파보면 그렇게 깊이 들어갈지도 않죠. 자 지금 제가 채취하는 거 보십시오. 뿌리가 굉장히 굵고 크죠. 저는 오늘 이것을 사무실에 가져가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좀 얇게 썰어서 아주 파차 말릴 겁니다. 자 이렇게 말려 두었다가 다리에 드실 때는 물 2리터에 이렇게 파차 말려 둔 약재 약 한 40g을 집어넣으십시오. 40g 해봐야 아마 우리 어른들 손이 있죠. 손이 이렇게 한 주먹 될까요?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. 그리고 대추 있다면 대추 한 5개 같이 씹어 넣고요. 그리고 감초 한 3, 4쪽 같이 넣고 또 환기 있다면 환기 조금 넣으십시오. 한 10g 정도 되고요. 이렇게 은은하게 다려서 거물을 식구에 한 장씩 드시거나 아니면 들고 다니면 사이사이 조금씩 자주 드시고요. 그리고 말려 두었다가 약수를 담아도 참 좋습니다. 약수를 담아때도 반드시 말려 쓰는 겁니다. 통채로 말리든 아니면 뭐 얇게 썰어가 말리든 분명히 말립니다. 약조 공부 제대로 안 했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말리지 않고 대부분이 센 걸로 술도 담고 센 걸로 가지고 달에 먹는 분 계시죠. 옳지 않습니다. 약술 담으실 때는 술 담을 용기에 얇게 썰어서 이렇게 말려 둔 약재를 약 한 30% 집어넣고요. 30% 정도. 그리고 술은 보통 우리가 먹는 소주 있죠. 한 10도 정도 되는 거. 이거 아주 찰랑찰랑 넘칠 만큼 가득 붓고요. 뚜껑 아주 확 닫아 그늘에 한 3개월 좀 드십시오. 그 다음에는 깔끔하게 걸러내고 그 술만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석으로 식후에 딱 한 잔씩 드십니다. 이렇게 꾸준히 드시면 관절염에도 좋고 피를 굉장히 맑게 해서 혈액순환 잘 시켜주고요. 그리고 암세포도 많이 없애주고 아주 좋은 것이 바로 달맞이 뿐입니다. 혹시 구독, 엄지체 안 누른 분 계시나요? 안 누르신 분은 지금 눌러주시길 바랍니다. 저는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내일 새벽 5시 반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